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판매하기 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금일은 여수 꼴락낚시를 나왔습니다 지금 있는 포인트는 연도구요 꼴락이 사이즈가 좋고 마리수가 된다고 해서 초대받았습니다 저희 쌍디 밴드에 회원이시고 쌍디 채널 오픈톡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같이 낚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회원분께서 개인 보트가 있으셔가지고 한번 넘어와서 같이 낚시를 하자고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요소로 와있는 상태고 오늘 오후에 오는 길에 잠시 갑오징어를 해봤는데 역시나 저한테는 힘든 어정 같습니다 휴스크래프트 1705 틴런 노드로 우선 갑오징어를 하고 앞에 팁만 바꿔 가지고 꼴락낚시로 할겁니다 앞에 메탈 팁 아시죠 안 부서져요 그리고 예민한 입질이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이 되고 라인은 0.45 쇼크리더는 1.755 했습니다 여기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조금 굵게 했어요 프로그레에서 나온 서치라는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로그레에서 나온 아지밀크 3인치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삼이 3자 뽈락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데일리 피싱 7g 텅스텐 지그 헤드로 교체했습니다 어haus욱 1분 2분 2분 1분 2분 연도 첫 볼락입니다. 힙사이즈긴하나 이 녀석은 방생을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중층에 있네. 얘네들은 떠있어. 시작이 좋습니다. 아까보다는 더 큰 것 같다. 전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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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만 좋네요. 역시 아지밀크는 아지모입니다. 아까보다는 더 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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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도 없습니다. 꼬리 펴면. 아구야. 아구야. 와 방금 볼락이 틀어서 초리때 나갈 뻔했습니다. 이보십시오. 완전 접혀있어요. 다 불었습니다. 와. 이놈 자식이. 전갱이 들어왔네. 지금 이게 3인치라서 좀 길어요. 여기 앞에 마디를 딱 하고 떼고. 그리고. 이쪽으로. 2.5인치로 해서. 사용하면. 이 홈 지금. 잘 먹습니다. 2인치 케이머라 블루. 저는 개인적으로 야광 홈보다. 투명하고 펄 들어가는걸 좋아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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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되어 좋네요. 선생님. 태경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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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못 잡은거 한이 됐나 여기 경쟁이 올라오는거 죄송합니다 썸맹입니다 아 뽈락이다 뭐 잡으면은 뭐 있잖아 짠 연도뽈락입니다 지금 멸치가 많이 보여서 멸치랑 비슷한 중국 움직임 요음을 쓰거든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몸 리트로 틀어서 와 이게 멋은 일이고 이게 되게 차갑다 차갑다 오 깜짝 놀랐어 드디어 한마디 보나요 와 두 번 북발이 낯바리 북발이 낯바리 북발이 낯바리 힝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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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잡다리 와 북발이 많아 이게 무슨 틈이구 이게 형 여기 카메라 하나 비춰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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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역시 아직 밀크인가 밀크 밀크 잠깐만 잠깐만 딱 40 낚시 끝났다 야 철저야 철저야 그냥 쓰드름으로 가야지 와 미쳤다 미쳤다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와 와 북바리 또 있어요? 어 나도 잡고 싶다 이미 대상원을 받겠습니다 지금 볼락볼락 루어 낚시 온게 아니고 북바리 루어 낚시 왔어요 무슨 일이고 이게 와 와 오늘 왕삼이다 보려고 왕삼이 티도 입고 왔는데 어 맞죠 왕삼이 안녕하세요 놀라기 시작이 좋네요 와 요거 1.5인치로 금방 깨작깨작 한 놈 확인함 하겠습니다 고맙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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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이 놈 깨작깨작하는 놈 잡았어 대기 상황에서 몸 다운로르 바꿔서 사인도 좀 되는데 이게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입안에 보시면 요 열치같은거 계속 사냥하고 있어요 얘가 와 꼴락도 눈물겠다 눈물겠어 엄청 엄청난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기 눈앞아 어우 눈아파 발매납번 발매납번 오 사이 좋다 책잘인가 아니 아니 잘락이야 변병이 변병이요? 오 헤어 동룰이 어디 들어갔어 동룰이 어디 들어갔어 동룰이 어디 또 온다 평경이죠? 평경이야? 와 이거 올라오겠다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오우 싸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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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ㄹ ㄹ ㄹ ㄹ ㄹ ㄹ 오우 뭔데? 뭐고? 이건 뭐 there? 삼경이 삼경이가? 금방 영상 안 찍겠지? ㄹ ㄹ 아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와 이거 뭐고? 풍파리 해가? 풍파리 설마? 눈치야? 풍파리 느낌이네 진짜 와.. 이게 빵자리야? 꾹꾹꾹 하는 바람에 수신이 끊겨서 라이브 방송이 종료됐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안테나가 아예 안 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녹화하러 오겠습니다 풀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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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나부들까랑만하다 와.. 1.5인치 잘 무는데 구경을 뭘로 해볼까? 이걸로 와.. 손베이 밭이다 여기 손베이 밭이다 봐 손베이 밭이네 손베이 밭이네 더 커서 봐봐 반 농사하러 왔네 밭 농사 나는 더 커서 봐라 와.. 진짜 크다 처밖에 져 안 가겠지 여기에서 그게 나왔잖아 대박 나무 위에 흰색도만 잡혀 여기 사이드면 좋네 여수 연도 불랑낚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손뱅이 밭을 갈고 있는데 삽사 삽사 우르륵하는 바람에 라인도 없고요 짧은 라인으로 나름 선방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 울었다 사짜복발의 해입니다 이거지 이거 이거지 아 아 아 이 식당은 밥 먹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음식이 부족하더라구요 아주 맛있어 밥 먹으러 가고 싶어서 기름에 먹으러 가면 이 식당은 밥 먹으러 가고 싶어요 밥 먹으러 가고 싶어요 밥 먹으러 가고 싶어요 밥 먹으러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